야, 나 영어 진짜 듣기 싫은데 너 때문에 듣는 거 알지? 끝나고 밥 사? 야, 이 과목 교수님이 총각이래. 우리 학기 유일한 총각 교수님. 총각은 무슨? 어우, 밥이나 사. 굿 모닝. 안녕, 예쁜이들. 난 이번 클래스를 맡게 된 프로페서, 준이라고 해.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준. 준. 음, 음, 주온나. 주온나. 아, 근데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 나머지 학생들은 다 어디 갔지? 저희가 다인데요. 아, 역시 이 학교라 그런지 부끄러움들이 많군. 하지만 부끄러움을 이기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인 거아. 교수님, 수업이나 하시죠? 오, 우주 플리즈 닥쳐 줄래? 네? 오, 준. 오, 준. 릴렉스, 칼름라운, 렛츠고. 오, 우리 첫 수업이니만큼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먼저, 프레시한 페이스를 가진, 에, 글얼. 안녕하세요. 저는 허미용이라고 합니다. 미용, 영, 영, Y-O-U-A-Y-O-N-G.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효인이라고 합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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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아뇨, 어질인이요. 어질인, 어질인, 어질인. 오케이, I got it. 조수님, 질문 있는데요. 원래 말투가 그렇게 느끼하세요? 아, 글쎄. 느끼란 단어는 쌈 싸먹어. 예? 오, 주, 릴렉스, 칼름라운, 렛츠고. 영? 네? 그럼 우리 수업할까? 네. 오케이. 오늘은 챕터 원, 영시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해. 네. 영? 예? 수업 시간에는 책만 보는 거와... 예? 나에 대한 생각은 조금만 키픽해줘. 오케이, 렉스 컨티뉴. 오, 우읍스. 주니의 펜이 떨어졌네. 교수님, 제가 주저 드릴게요. 오, 지지스. 영이의 페이스와 주니의 입이 인사를 했네. 하이, I'm nice to see you. 오, are you good to see you? 교수님, 수업하시죠? 오케이, 렛츠 두잇. 교수님, 여기 잘 해석이 안 되는데요. 아, 이 분이... 이 분이요. 이 분은 수학의 지팝의 개념을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야. 잘 봐. 주인의 손을 A, 영의 손을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공지팝, 합치면 합지팝, 교차가 되는 순간 교지팝이 되는... 오, 이거 목소리를 좀 심하게 썼더니 목이 마른데 혹시 물 싸운 사람 있나? 물? 네, 교수님, 여기 물이요. 와우. 물이 아주... 맛잇구나. 혹시 이거 보릿물이니? 교수님, 적당히 좀 하세요. 어, 인 그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렛츠, 비 quiet. 와, 이러니까 시방송이 영광도 없잖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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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인. 어지오, 인이요. 어지오, 인, 나는 참으로 인. 나 오늘 처음으로 여자의 머리끄댕이라는 걸 잡을 뻔했어. 어지오, 릴렉스, 컴다운, 렛츠고. 야, 홈명아. 어? 노래 못 듣겠다. 정정 수술 신청하러 갈 테니까 너 혼자 들어. 야, 야, 무슨 소리야, 그게. 야, 장효인! 아, 쟤 뭐야, 진짜. 영? 교수님. 그럼 이제 우리 둘 뿐인가? 근데 교수님, 수강생이 한 명이면 폐강이라고 해. 인, 인, 사람, 인. 어지오, 인. 어지오, 인. 어지오, 인. 폐강이 되면 나는 망하는 거. 어, 아. 아... 아... 감사합니다.